안녕하세요. 마리마목상정원. 오늘도 인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아가는 트라문타나인데 여기 보시면 금자구가 있어요. 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를 3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비싸게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경매해요 몇 개만 이래가지고 그 경매 가격을 저희가 정해가지고 빨리 찜한 사람 3분인가 가져갔어요. 거기에 포함 마리마미 1등이었답니다. 근데 이거하고 퍼플드림 이것도 실방에서 찜해서 가져온 아이고 페레즈 이 아이도 실방에서 가져온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묵은 아이들을 가져오니까 저는 좀 싼 아이들을 가져와서 계속 오래 키워야지 했는데 자주 죽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근데 제가 여기 묵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분갈이를 해보니까 분갈이 하는 것도 엄청 편하고 색감이 들어있어서 바로바로 예쁘더라고요. 음 이거에 맞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걸 사오고 싶어하면 그쵸? 근데 이 아이들은 이거 보세요. 자구가 다글다글다글 달려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잘 잡아주면 거기 티 안나게 살짝살짝 띄어서 번식을 시켜주면 되겠죠? 트라문타나 이름은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그냥 예뻐서 예뻐서 얘도 보세요. 아주 굳힐 대로 굳히고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꽃도 예뻐서 그냥 제가 놔뒀어요. 예쁘죠? 어 근데 아 또 어떻게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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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 영상을 찍었네요. 아유 바보야 바보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